1. 드라마 3. 곽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는 촬영이라 이 기구들이 좀 신기해가지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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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도 많고 신기한 게 많아서 많이 좀 신기한 게 컸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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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못 해본, 처음 해본 촬영이라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어떻게 나올지. 이런 촬영은 또 처음이라 얼마나 잘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. 대충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는 있는데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. 기대한 것보다는 되게 짧게 찍은 느낌인데 결과물을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. 제 모습을 못 봐가지고 정확히 내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긴 했었어요. 작년에 우승은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서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3년도 PNC 때도 한국팀이 우승을 했었는데 24년도에도 그 우승을 뺏기지 않고 다시 차지할 테니까 많은 관심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4회 연속으로 뽑힌 거를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그에 맞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꼭 우승으로 버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첫 대회를 나갔는데 PNC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PNC 파이팅! PNC